네 아주 슬픈 일이 있어요 저번에 레이 언니 핀이 부러진 거 알아요? 네 여러분 완전 슬픈 소식이 있어요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찍개핀이 있거든요 오늘 부셔졌어요 찍어서 엄마한테 보냈거든요 그러다니 엄마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웃고 있나요? 이거 처음에 보자마자 진짜 첫눈에 반했는데 이렇게 빨리 떠나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엔 제 머리끈이 떨어졌어요 원래 이렇게 원치킨같이 이렇게 귀엽게 있는 건데 이거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조금 핑크가 많은 머리끈이랄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예쁘고 부드러운데 지금 이거 먼치킨 하나 도망갔어 그래도 이렇게 당분간 좀 써볼까요? 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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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